시동이 안걸리는 차량들에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. 펑크가 났을 때 임시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알리스프레스 공고 소개. 우트라이 라고 하는 유트라이라고 읽어야 되나? 우트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? 우트라이라고 하는 제품. 이 제품은 보조배터리 용도로도 사용하고 배터리를 점프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때 컴프레셔 역할도 해주는 만능 공고예요. 가격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. 나중에 밑에 링크 달아 드릴게요. 개봉을 하면, 포장지는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있고요. 이 가방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어요. 자크는 양쪽으로 되어있는 형태고 이렇게 열어보면 일단 본체 먼저 본체가 이렇게 생겼어요. 굉장히 큰 덩어리이고 일단 이쪽에 DC 아웃풋 USB-C 이게 충전용 단자 USB-C 단자로 충전을 하고 이거는 이제 DC 전원을 밖으로 뺄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보조배터리 용도 핸드폰, USB 각종 기기들 충전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거는 배터리 점프를 할 때 배터리 점프 시동할 때 사용하는 단자예요. 이건 추후에 설명해 드릴게요. 이따가 그리고 뒤쪽을 보면 타이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커플링이 있어요.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이 없거나 펑크가 났을 때 임시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. 요거는 이것도 설명을 따로 해 드릴게요. 자 여기 보면 여기 전원 전원은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보조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전원 양 그리고 요거는 컴프레셔 컴프레셔를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왜 안 켜지냐면 컴프레셔를 켤 때는 타이어 공기압 세팅해야 돼요. 여기를 누르시면 PSI로 해서 39 PSI, 38, 37 내 타이어 공기압을 37로 맞추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요 스위치를 누르면 지금 타이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기압이 0 PSI로 나오지만 실제 자동차 타이어에다 넣게 되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표시가 되면서 일정 공기압이 됐을 때 내가 세팅해 놓은 공기압이 됐을 때 멈추기도 해요. 그리고 여기는 비상 램프 크래쉬 역할을 하는데 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램프가 이렇게 점등이 돼요. 굉장히 밝아요. 그냥 짧게 누르면 전원이 전체가 다 꺼지고요. 길게 누르면 켜지고 길게 누르면 꺼지고 전원은 안 꺼지고 짧게 누르면 그냥 꺼져요.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. 이렇게 한 손으로 줄 수 있는 모양이 되고요. 이제 여기에 구성품들을 보면 요거는 자동차 점프 배터리 점프시에 사용하는 케이블 요거는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 시가잭 파워 아울렛 자동차의 파워 아울렛과 비슷하죠. 시가 단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고요. 요거는 충전용 C타입 케이블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뿐이 아니라 이 공기압 게이지 이 타이어 컴프레셔에서 이 앞쪽에 이 커플링을 다른 걸로 꼽으면서 요런 단자들이 있는데 요거는 공 저기 뭐냐 공 축구공 배구공 뭐 공에다가 바람을 넣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요. 그리고 요런거는 각종 물놀이 기구들 튜브에다가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어댑터로 사용하셔도 돼요. 뭐 여행지에서도 휴가철에 사용할 수 있게 요런 어댑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매뉴얼 요즘 매뉴얼 있고요. 매뉴얼은 영문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. 어? 중국어도 있구나. 중국어와 영문 뭐 여러개 국가의 언어로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. 사실 뭐 간단한 작품이라 매뉴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. 요거 바람 넣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찍어 보고요. 어떻게 세팅해서 타이어의 바람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고 점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사용은 지금 요거는 외부전화 쓸 때 요렇게 해서 시가잭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돼요. 전원만 켜 주시면 그리고 배터리 점프를 넣을 때는 아무래도 전원을 한꺼번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블 자체가 이렇게 동그란 단자로 해서 이렇게 꽂게 되세요. 꽂으면 삑 소리가 나고 전원을 켜고 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양급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연결하고 실용을 걸어 주시면 실용이 안걸리는 차량들에 실용을 걸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비상용으로 휴대하고 다니셔도 괜찮은 공부라고 보고 실제로 정비업소에서 사용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보여져요. 정비업소에서 배터리 방전되고 나면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. 20kg가 넘는 배터리를 얘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그 차량에 가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컴프레셔로 갑시다. 자, 밖에 갖고 나왔어요. 지금 요거는 열어서 자, 이제 공기압을 테스트 할 거예요.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할 때는 요 부분을 이렇게 빼서 전원을 켜주고 요 밑에 있는 요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타이어 공기압을 세팅해요. 저는 37psi로 맞춰 놓을 거예요. 자, 여기 바람 늦는 홀에다가 뚜껑을 열고 자, 이렇게 눌러 놓으면 39.5네? 그러면 작동이 안 되겠죠, 이러면? 자, 그러면 40으로 세팅을 해 볼게요. 40이 되면 이렇게 멈춰요. 오프하고 자, 앞쪽 바퀴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어주고 여긴 40이 들어가 있네요. 40이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. 한번 바람을 빼 볼까? 타이어 바람을 제가 완전히 빼 볼게요. 완전히 빼고 타이어가 주저앉을 때까지 빼 놓을게요.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표정을 랄라랄라 하고 나오는데 앗! 빵꾸났어! 이럴 때 필요한 건 자, 상당히 많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봐도 엄청나게 주저앉아 있는 게 눈으로 보여져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40 PSI까지 타이어 공기를 한번 보충을 해 볼게요. 얘는 어차피 자체 배터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체 전기로 별도의 자동차형 시가잭을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알아주시면 돼요. 당연히 여기서 협찬이나 돈 받은 건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다시 전원을 켜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전원이 켜져요. 그리고 여기도 켜 놓고 지금 현재 제가 8 PSI가 들어가 있어요. 저는 40 PSI를 세팅하고요. 전원을 켭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. 전원만 켜면 자기가 알아서 바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긴급 출동 안 불러도 돼요. 이것만 있으면 됐어요. 이제 40 PSI가 다 채워지고 컴프레션은 정지를 해요. 요거는 지금 여기에 발열 상태는 모터 자체 발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압축 공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호수가 되게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 하나 이상의 타이어를 그 에어를 보충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완전 펑크난 타이어는 한 번에 하나 정도만 하면 좋은데 한 번에 하나 이상 펑크나는 경우 거의 없겠죠. 그리고 지금 아까 98%인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타이어 하나 다 넣으니까 74% 정도의 배터리 잔량이 남아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경우에 이제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타이어는 대부분이 모시나 뭐 기타 이물질에 의해서 밖에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공기압 자체가 한꺼번에 확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. 그런 경우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까처럼 타이어의 공기의 그 위치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살금살금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빠르면 2, 3일 길면 일주일에 타이어 공기압이 다 빠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공기압을 넣어 놓으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정비업소까지 운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타이어를 교환하거나 아니 타이어를 스페어로 교환하거나 요즘에는 뭐 스페어가 없지만 스페어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경인차로 실려가지 않아도 요거 하나로 바람을 넣어놓고 운행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죠.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이런 컴프레셔들의 형태는 대부분 시가잭의 전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. 차량용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거나 배터리 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.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된 배터리로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아까 처음에 상품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어디 유원지 같은 데 놀러가서 물놀이기구에 바람을 넣는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쯤 비상용으로 구비해 둔 거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배터리 점프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자 이상입니다.